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면직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관여 혐의도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손희네 기자입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곧바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점수가 수정된 걸 알았음에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변경된 점수로 창문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위법한 상황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만 직무 배제된다는 한 전 위원장 측 주장도 위원장은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해 면직이 가능하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한 전 위원장의 복귀는 무산됐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도 앞당겨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